저는 이 퓨처셀프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퍼졌으면 좋겠어요 책을 다 읽어보시고 이 개념을 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서 그래 맞아 퓨처셀프지 퓨처셀프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로 진심이냐면 당연히 이 책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고 정말로 좀 바뀐 사례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제가 고 대표님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제가 스터디언 영상에서 가끔 말씀드렸는데 퓨처셀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팔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님이 커머스팀이랑 이렇게 하셔서 팔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 사무실로 저희 판교 사무실로 내일 배송이 될 거고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 코로나 전에 했던 서점 투어 전국 투어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PDS 다이어리 단톡방에만 공지를 하고 왜? 그분들은 진짜 찐 졸꾸러기니까 그냥 제대로 졸꾸러기니까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채널명을 퓨처셀프로 바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퓨처셀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PDS 다이어리 쓰는 분들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퓨처셀프 읽은 분들 그냥 읽은 분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제가 뭐 전국 광역시는 다 이렇게 시간은 다르겠지만 순차적으로 다 갈 거고요 서울은 광화문도 한 번 갈 거고 강남도 한 번 갈 거고요 서울은 최소한 두 번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범으로 제가 이제 분당에 사니까 판교 혹은 또 서연의 교범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쭈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은 우리 접선하는 거예요 퓨처셀프? 그래서 이렇게 접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찌도 나눠드리고 진짜 진심이에요 한 분이라도 더 퓨처셀프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좋은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상상스퀘어 이메일로 온 거고 이거 이메일로 온 사연을 저희 PD님이 저한테 포워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은 진짜 거의 99% 다 실수로 누락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까먹고 읽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면은 저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메일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 이거 지메일이에요 여러분 어... 신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이 된 조영근이라고 합니다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자기 개발을 좋아해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를 병행하고 있고 스터디언을 구독한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 작년 추석쯤 우연히 스터디언 채널에서 신박사님께서 진행한 퓨처셀프 인생 특강을 보고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책을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책이 너무 와닿고 재밌어서 3번을 정독하고 잘하셨어요 책의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싶어 각장의 제목을 딸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걸 알리고 싶어서 지금 한 장씩 다시 읽으며 신박사님처럼 블로그에 서평을 쓰고 있습니다 아웃풋 독서 너무 좋죠 퓨처셀프로 제 인생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서른 살이 되던 해 코로나로 헬스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도태되는 것이 싫어서 코로나로 정말로 이런 관련 업계 분들이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한의대에 도전해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많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한의대에 들어가서 더 좋은 트레이너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라는 질문에 늘 로또가 당첨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게 뭔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목표는 분명해도 현실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목표가 분명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100억 벌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절대 분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로 100억 벌 거야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친구가 메타인지가 높아져갖고 정말로 목표 수정을 잘하셨지만 일단은 그 전제가 있어 한의대에 들어가면 더 좋은 트레이너가 된다는 건가? 그럼 한의대에 못 들어가면 더 좋은 트레이너가 못 되는 건가? 이거부터 틀렸거든요 이거 그냥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목표인 거죠 막연한 목표 그 다음에 한의대에 들어가려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1년에 해서는 택도 없을 것 같고 2년 정도 수능 준비한 다음에 운 좋으면 1년 만에 들어간다고 쳐도 그 다음에 한의대에 졸업하려면 6년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국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한의사인지 실무도 써야 되고 그럼 10년이거든요 지금부터 근데 그게 진짜 그거를 참고 견딜 수 있나? 그 다음에 그걸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걸 잘 버틸 수가 있나?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랬던 제가 바뀐 거죠 퓨처셀프를 읽고 우선순위 3가지를 몰두해보니 언제까지 내 소득의 몇 프로를 투자해서 자산을 늘리고 이것으로 공부할 시간 자금을 확보해야겠다 소득을 늘리기 위해 1년에 몇 편의 건강 관련 논문을 읽어야겠다 이게 진짜 트레이너니까 정말 좋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구체적으로 진짜 퓨처셀프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등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일주일에 120시간 이게 진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곱셈을 다시 해봤다니까요 일주일이 24시간이니까 4, 7에 28, 168시간이니까 7시간 잔다고 하면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우선순위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살면 몸 건강을 반드시 운동선수가 아니라 운동 코치님이니까 트레이너분이니까 건강은 저는 잘 챙길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분이 잠도 잘 주무실 거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건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정말로 모든 거에 내 우선순위에 투입을 하죠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 안 될 것 같지 않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느낌이 뭔지 알아요 코로나로 헬스장이 어려울 때는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당장 한 달 뒤라도 두려움만 앞섰는데 지금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5년 뒤 10년 뒤가 기대되고 설렌 적이 있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내 거 운영 60시간 하면서 40시간은 다른 잘되는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너 하면 월급쟁이 트레이너로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는 잘 보셔야겠지만 그때 겸업 금지를 하는 경우는 저는 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프리랜서 시장이기 때문에 딸은 잘 되는데 가서 프리랜서 또 뛰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이분이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내가 이메일을 읽는데 기분이 좋아서 이게 온 지 한 한두 달 됐거든요 제가 마킹을 해놓고 이건 꼭 읽어드려야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신 박사님께서 퓨처 셀프로 살아가면 인생을 회귀한 것 같은 느낌을 살 수 있다는 미래와 연결된 것이겠죠 이게 진짜 찐으로 퓨처 셀프로 살아가는 거다 내 미래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 미래에 나한테 자산을 쌓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 코치님들이 많아요 간단해요 운동 코치님들 중에 운동을 잘해서 코치님이 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매일같이 논문을 읽고 정리하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1% 미만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응축이 돼서 터져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겠죠 상위 1% 헬스 트레이너가 되시겠죠 저는 자기 개발을 좋아하다 보니 프랭클린 플래너를 10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프랭클린 플래너도 좋죠 그렇죠 그런데 10월쯤 신 박사님께서 퓨처 셀프와 PDS 다이어리는 찰떡궁합이다 이거는 한 5만 프로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10년 동안 써왔던 다이어리를 다시 봤습니다 아주 좀 똑똑한 친구인 것 같아요 리뷰를 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여기 C라고 써놨구나 똑똑한 거예요 정말 20%만 썼었고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내용을 채우는 수준으로 썼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벌써 솔직히 여기만 봐도 자질이 굉장히 훌륭한 친구라는 게 많은 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도 이거 했기 때문에 그 자질이 유지된 거예요 이게 정말 nothing은 아니라는 거예요 쭉 가볼게요 그날도 저는 나은내가 되기에 망설이지 않고 PDS 다이어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한 24년 10월에 한 24년의 목표 세우기 10월에 한 10월에 행한 두 한 정말 신 박사님 말씀대로 10월에 한 번 동기보여가 되고 1월에 한 번 되더니 10월 이후 제 다이어리 작성률이 20%에서 90%로 대폭 상승되었네요 이건 정량적인 거거든요 이건 당장은 이건 당장도 대박인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한 1년 2년 누적 되죠 그러면은 인생에서 하단은 막은 거예요 퇴보는 없어요 얼마나 올라갈지는 운이 붙어야겠지만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단은 막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나의 오늘을 하루는 미래에 투자가 되었는지 빚이 되었는지 스스로 점수를 매기니까 이따가 제가 다이어리 보여드릴게요 정말 5년 뒤 제 목표가 안 될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너무 씩씩하고 너무 대견해 우리 아들 했으면 좋겠어 우리 자식이 진짜 내가 저는 딸밖에 없잖아요 정말 제 아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씩씩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신박사님 말씀대로 피처셀프와 PDS 다이리는 찰떡궁합입니다 피처셀프 인생 특강에서 신박사님께서 PT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코치님 그렇죠 정말로 훌륭한 친구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논문을 읽으시고 그걸 블로그에 작성하니까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로 실력이 좋으시다고요 거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왜냐하면 영어 논문을 보고 다 자기가 재해석을 하고 요약을 제대로 해서 번역을 해서 써오니까 거기는 그냥 검색으로 맨날 기본적으로 들어온 숫자가 꽤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전문가분들 박사님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의사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정말 수준급이라고 극찬을 안 한 분이 없어요 그 영상을 보고 같은 업에 종사하는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전부터 한 편의 논문을 읽고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는데 왜 나는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가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일주일에 세 편이 가능한데 나는 한 편만 쓰고 있었지 우리 장코치는 영어를 좀 잘해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영어 단어 공부였습니다 이게 우선순위 3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좋겠죠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 2시간이면 읽을 논문을 2, 3일에 걸쳐 번역기와 채찌PT를 사용해 번역하였고 그러면 정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내가 안 되니까 그걸 읽고 슬레용어로 정리하다 보니 일주일에 한 편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장코치는 진짜 맘먹고 하면 하루에 한두 개씩 꼬박꼬박 정리하죠 옛날에 진짜 빡세게 할 땐 하루에 한 개씩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어 독해가 된다면 왜냐하면 여기는 전문용어만 알면 근육용어들이 있고 운동용어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영어는 여기는 영어가 안 어려워요 결제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영어 독립 단어를 결제하고 공부하기 내가 영어 독해가 된다면 일주일에 적어도 세네 편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영어 독립 단어 결제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영어 독립 단어는 여러분 몇 법칙 베이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로 단어 공부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이제는 그 정도까지 왔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학생들이 단어 공부하는 거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뜻 하나 외우고 있는데 예문도 없이 외우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영어 독립 단어는 안 쓰는 사람만 손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지금도 하는 일이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러프하게 하루에 20개의 단어는 무조건 외울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3천 개 3년이면 1만 개로 독해는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거 조정해 드릴게요 하루에 20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최대한 많이 예를 들어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영어 독립 단어는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심지어 만 개까지 안 해도 돼요 5천 개만 진짜 예문 중심으로 바꼼하게 외워도 실력이 느는 게 무조건 느껴질 거예요 이런 거 좋죠 그러니까 1,400개 외웠네요 아 이거 좋은 거예요 초과 달성하고 이러면 인간관계론을 번역서가 있잖아요 원본도 있고 번역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르는 건 채집피티한테 치면 좀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어라는 게 이런구나 진짜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감을 느낄 거예요 정말로 제 인생에서 이렇게 제 인생이 이렇게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훌륭해요 이제 포기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는 친구들 직장 다니는 친구들에게 독서와 영어 공부 효과에 대해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90%가 영어 한다고 내 사업이 달라지겠냐 무조건 달라지죠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퓨처 셀프 내용이에요 지금 내 수준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안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 영어를 만약에 유창하게 해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리려고 실제로 이게 만약에 잘 되면 나중에 공개할 건데 이거는 제가 비밀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샤크탱크를 정리한 게 YMBA거든요 거기에서 투자를 실패한 회사의 제품을 제가 지금 아마존이 입점을 안 한 거를 직구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세간에 들어왔대요 좀 있으면 배송이 올 건데 그거를 제가 여러 개를 샀어요 고대표님 저 그 다음에 전문가분들 확인시켜 보려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좋으면 저희가 그거를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거를 대량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에 넣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 샤크탱크라는 건 가끔 리마커브라는 건 번역이 조금 있지만 영어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시야 시점 특히 운동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운동 관련 정보가 한글로 써진 게 많을까요 영어로 말할 게 제가 볼 때 100배 넘을 수 있어요 영어로 써진 게 그 다음에 운동 관련 연구 최신 기술들이 다 모르나 할 거야 다 있고 우리나라 분들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영어로 나오는 게 더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의료 관련으로 운동이 이제 접점이 뭐예요 의료인데 의료는 뭐 영어가 그냥 앞살이죠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좋지 이렇게 리서치가 훌륭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한국의 엄청난 약점이죠 나는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해 이렇게 이제 근시안적인 얘기죠 독소 좋은 거 알지 그런 거 근데 잘 안 하게 되더라 그러면 문해력이 떨어질 거거든요 문해력이 떨어지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해력이 약하기 때문에 문서사기가 많은 거예요 라는 답변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줄 수는 무슨 말을 해줄 수는 없을 수 없습니다 아 시간 아까운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으면 맞습니다 보여주는 컴 앤 씨 와서 바라요 저는 뭐 크리스찬 아니지만 크리스찬 전 성경 9절에서 가장 좋은 영어를 뽑는다면 쉽고 간단한 컴 앤 씨 와서 바라거든요 5년 뒤 내가 달라진 모습을 애들한테 확신을 주려고요 제 인생을 바꿔준 퓨처 셀프와 PDS 다리 그걸 이거 알게 준 신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거를 보내주신 어디 갔죠? 우리 형근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다이어리를 실제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 아 너무 좋은 거였죠 퓨처 셀프 관점에서 이게 투자였는지 빚이었는지 적는 거예요 너무 명료한 거죠 그쵸? 사실 이런 관점으로 고 대표님이 퓨처 셀프 노트를 개발하고 계세요 그게 나올 거예요 퓨처 셀프 전용 노트가 나올 거예요 저는 좀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퓨처 셀프는 대국민 필독서고요 모든 분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 여러분만 읽어보면 읽어서 끝나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반드시 그래서 정말로 다 같이 잘 돼야 되거든요 다 같이 그래서 퓨처 셀프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이게 너무 진심이라서 이게 500만 명한테 그러니까 5천만 명한테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제 궁극적 목표는 500만 명 그럼 티핑 포인트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에 진짜 불어닥칠 희망의 바람 긍정에너지 바람 여러분 퓨처 셀프는 시크릿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얘기예요 이거 진짜 빡세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점은 있겠죠 명료한 미래 그러니까 한 0.1%의 접점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120시간 몰아붙이고 그런 얘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진짜 우리 형근님의 미래가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씩씩한 모습 너무 좋고 그다음에 차푼하게 그걸 정리해 주셔서 이걸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메일이 누군가에게 또 나비효과를 일으켜요 그게 우리 커뮤니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형근님 얘기가 다 하거든요 그게 나비효과를 일으킬 겁니다 형근님 우리 퓨처 셀프 팔찌 한번 받으러 오면 좋겠네 제가 걥니다 그러면 제가 또 너무 많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까먹을 수 있어요 거기서 상처받지 말고 그럼 제가 어 그럴 거예요 어 그럴 거예요 기억이 다 날 거예요 암튼 다 퓨처 셀프 읽은 분들 우리 형근님뿐만 아니라 퓨처 셀프 읽은 분들 BDS 다이어리 쓰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고 퓨처 셀프 팔찌 나오면은 그거를 들고 제가 커뮤니티 탭에 공지를 해서 전국 투어를 4년 5년 만에 드디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